give it to me like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우먼 엘라 체르베토 입니다 그녀는 2000년 9월 16일 호주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이 23살이 되었습니다 별자리는 천여자리 입니다 음악 그녀는 호주를 대표하는 모델이자 소셜미디어 스타이자 인플루언서 입니다 2012년 5월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 26만 4천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중입니다 팔로잉은 22만 28이며 732개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틱톡에서 틱톡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1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중이며 900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할로윈은 487 입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으며 그와의 달달한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영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음악 짙은 갈색에 헤어 컬러 를 가졌으며 짙은 갈색에 헤어 컬러 를 가졌습니다 를 가졌습니다 를 가졌습니다 를 가졌습니다